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023년도 11월 7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은 주로 시사 문제 두 가지 그리고 또 그 밖의 선거 문제를 네 가지 정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왜 이렇게 끝났는데 반복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대한민국의 선거 조작 역사 혹은 근현대사를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에 해당한다. 이렇게 제가 해석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거론을 하고 또 이것이 이제 바로 2024년도 총선과 이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앞으로도 간간히 이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여러분들도 여러 번 이렇게 시청하셨다시피 역대 선거사상 가장 최악의 그런 부정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윤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의도적으로 침묵함으로 인해 가지고 선거 사기 세력들에 투항한 항복한 그런 사건으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부정 문제를 일체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제도권 언론이나 제도권 정치인들이 다른 그런 주장을 펼치더라도 사실 사실이나 진실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죠.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를 주로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이제 오늘 이 자국민을 죽음으로 그러니까 정치 집단이나 권력을 장악한 그런 정치권이 거의 미쳐버리게 되면 국민들을 어떤 상황으로 이끌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는 현재 선거 분정 문제를 모두 다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시사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 들이 이제 성행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아주 정확하게 프랑스 특파원으로 있는 조선일보의 정철환 기자가 굉장히 칼럼을 잘 썼네요.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많이 이렇게 담아낸 그런 칼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듯한 그런 시각으로 이스라엘 문제뿐만 아니고 한국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환 특파원이네요. 여러분들 제목 자체가 그냥 척확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자국민을 죽음에 내몬 하마스 정치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변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 국민들이 노예가 되든 국민들이 죽어나가든 별로 개의치 않는 것이 그게 정치하는 인간이고 권력을 탈취하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인 거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곧 한 달을 맞게 된다. 매일 취재 현장에서 이 전쟁을 목도하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무고한 민간인 1300여 명이 잔인 무도하게 하마스의 테러에 의해서 살해당했고 이것을 단죄하는 과정에서 최소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이 죽어나가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사건을 유발한 그런 세력은 하마스인 거죠. 테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서 그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정치 집단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국민의 이익과 전혀 관련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양측의 전쟁 행위와 이를 둘러싼 여론 선전정을 보고 있자면 그 다음 문장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기 집단의 정치적 명분과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절감하게 된다.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혹은 조작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특정 정치 집단이 권력을 탈재한 다음에 국민의 이익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노예 상태로 내몰거나 국민들을 초죽음 상태로 내몰 가능성을 바로 이번에 팔레스타인 가자지역의 양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하마스가 전장이 된 가자 북부 주민들을 일부러 필란시키지 않고 인간 방패로 쓴다는 사실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그렇게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국제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관찰자 입장에서 보지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진짜 심각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렇게 외면하는 경향이 강하죠. 일부 중동국가와 아랍군 매체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대량 학살 제노사이드로 규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지만 하마스가 왜 민간인을 폭격이 쏟아지는 곳에 내버려두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미국과 유럽의 팔레스타인 지지자들 역시 국민을 도살장으로 몰아낸 하마스의 형태는 눈과 귀를 담는다. 전 세계의 대도시에서 프리파레스타인 팔레스타인에게 자위를 이런 이름들 대모대가 시위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서도 하마스의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는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두둔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이 여러분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따지게 되면 하마스가 테러를 감행해서 1천여 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이 보복에 나서 가지고 그리고 하마스가 여러분들 수시로 그런 미사일이나 그런 폭탄을 이스라엘 여러분들 중부지역을 향해 가지고 쏘아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가자지역의 대청소 작업을 이스라엘 벌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두고 어떻게 여러분들 그냥 가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이라든지 암스테레담이라든지 전 세계 대도시에서 그냥 프리 팔레스타인만 외치는 거죠. 그걸 보고 있으면 참 세상이 참 미쳐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고 인간이 참 어리석다 자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드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은 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세계인이 이 전쟁을 억압과 저항의 구두로 단순하게 파악하는 프레임의 영향을 받고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스라엘에 맞선 팔레스타인의 저항권을 강조하니가 적지 않지만 왜 그 방법이 굳이 민간인에 대한 테러와 살륙이어야 되는지 왜 무고한 자국민을 전장에 방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논의하지 않는다. 지금 하마스의 형태는 북한 정권과 다를 바가 없다. 하마스에게 국민은 권력을 지키기 위한 도구이자 투쟁 도구이자 인지를 따릅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을 탈취한 사람들은 그냥 국민들이 도구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선거 부정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도 악과 타협함으로써 국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악의 도구가 수단이 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에도 여러분 주목하게 되지만 그 전쟁을 지켜보면서 지금 한반도의 절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악과 타협을 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마스가 악이지 않습니까. 태를 했으니까. 어쨌든 신문논조가 지금 정철한 파리특파원이 이름 제기하는 것처럼 억압과 저항의 이름들 그런 구도로 이스라엘은 억압하는 자 그리고 억압에 맞서 가지고 팔레스타인은 싸우는 자 이런 논평들이 그냥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인데 나름대로 이렇게 굉장히 정확하게 문제의 본질을 지적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한 번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자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고 자국민을 노예 상태에 여러분들 방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인간이란 것은 권력을 탈취해서 자신과 자기 집단의 이익을 챙길 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의 폭주와 질주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에서 허물어져 버린 상태지 않습니까. 그 허물어진 것을 바로 세워야 될 대통령과 여당이 그냥 그 허물어뜨리는 사람들에게 그냥 협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계속해서 갖고 대통령과 여당이 악을 제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절한 압력 을 행사하고 그렇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어디든지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나오니까 지금 정신 나간 인간들은 어디든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래도 조선일보 을 링든 구독자들은 반듯한 분이 많네요.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하마스 집단 등의 극렬 독재자에게 국민은 통치를 위해 이용하는 벌레일 뿐입니다. 국민이 죽건 살건 절대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233명이 찬성했고 한 명이 반대로 했네요. 먼저 민간인 대량 학살을 자행해 놓고 인질로 끌어가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응징하는 이스라엘은 정당 방위에 해당합니다. 216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독자들이 상당히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란이 돕는다고 하더라도 전투에 능숙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 한 것은 자폭행위에 가깝습니다. 테러 집단에 불과한 하마스가 정규 군인들인 백전노장의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은 전쟁의 기초도 모르는 그런 경거망동입니다. 188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